간추린 소식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이 로마에서 폐막한 정상회의에서 지구의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의 1.5도 이내로 제한하는 데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G20 정상은 공동선언문에서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나라의 의미 있고 효과적인 조처와 헌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G20 공동선언문은 그러나 탄소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설정하는 데 실패하면서 구체적 실천 과제에서는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4년 만에 치러진 일본 중의원 총선거에서 집권자민당이 단독으로 과반수를 크게 웃도는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표 결과 자민당은 지역구와 비례 당선자를 합쳐 261석을 획득해 절대 안정다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취임 열흘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는 승부수를 던졌던 기시다 총리는 첫 시험대를 통과하며 국정운영에 힘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